안녕하세요 가수 김장훈입니다. 영광글로리 비친 해수집 600 오픈 축하드립니다. 아 제가 사진상으로 봤는데 아 여기는 무조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우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. 그래서 좀 몸도 마음도 달래고 건강을 위해서 한번은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찾아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고객님 뭐 잘 될 수밖에 없어요. 다만 어려운 시절이니까 부탁이 있다면 제가 가기 전에 그냥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만 빼주시면 먹는 건 제가 사먹고요. 수분 좀 이렇게 제거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죠. 정으로 정으로. 여러분이 영광이 되겠습니다. 영광글로리네요. 영광이 글로리. 영광글로리 비친 해수집 600. 감사합니다.